변신 문화 바닷속 변신의 천재 넌 당장 동동성으로 가서 몰래 정보 좀 개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란 정보를 싹 쓸어오겠습니다 물론이죠 걱정 마십시오 저의 변신술이라면 머머 해마 말미잘 페이까지 네 이 정도는 준비해야겠지 보물선아 모노돈이 나가신다 이번에도 진짜 재미있겠다 벨러가다 모모? 나 여기 있는데 이상하다 그럼 저건 누구지? 너 모모 맞지? 너 왜그래 왜 안가는건데 빨리 가자니까 저거 뭐야 어디 어디 뭔데 뭔데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페이 또 언제 온거니 대체 어떻게 된거지 왜그래 빠오 모모가 페이로 변신해보라고 뭐라고? 너 왜그래 무섭게 모모는 여기있잖아 그렇다면 설마 잠깐만 잠깐만 페이 너 혹시 모모 못봤니? 못봤어 페이 어디가 빠오네 가야지 보물선 탐험한데 난 못가 너 혼자 가 말도 느리고 오늘따라 넌없지 않아 페이니까 느리지 당장 병원에 가자 너 지금 정말 이상해 어우 지금 페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야 하하 게루가 걘 페이 아니야 귀신이라고 너 귀신이지 맞지 나는 페이잖아 아 그러셔 박사님 동동성에 귀신이 나타나서 제가 잡아왔어요 귀신이라고? 제가 망원경으로 똑똑히 봤어요 빠오 얜 페이잖아 빠오뜨 도와노 아우 아니라니까 페이가 아니라 귀신이야 왜 이래 빠오 뽀뜨 늦었구나 잠잘 시간이 지났어 당신은 어떡하구요 빠오 박사님 짜자 너희는 이만 돌아가서 좀 묶어야지 박사님 저 이제 그만 그렇게는 안돼 왜 안돼요? 지금은 보호막이 작동 중이라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로즈시티로 가렴 네 로즈시티요? 제가 왜 로즈시티로 가겠어요? 동동성에 페이가 여기 있어야죠 농담도 잘하셔라 이름 변신 문어 바닷속 변신의 천재 사는 곳 로즈시티 변신 가능 대상 해마 모모 소라개 말미잘 바다뱀 페이 등 많음 현재 페이로 변신 중임 침입자 분석 완료 남의 흉내를 잘 낸다는 것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훌륭하다는 것이란다 하지만 변신을 하면 원래 본인의 모습인 문어가 사라져버리잖니 그거야 뭐 다시 변신하면 왜 이러지 아직도 피이잖아 사실 저 문어 맞아요 문어가 맞는데 네 안다 변신이라는 건 잘못하면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처럼 말이다 박사님도 참 제가 문어인데 설마 제가 문어라는 걸 잊어버리겠어요 말도 안돼 자 제가 진정한 변신이 뭔지 보여드리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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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맙소사 왜 이래 왜 안되는 거냐고 박사님 저 어떡해요 변신하는 걸 잊어버렸나봐요 걱정 마라 다시 돌아갈 수 있어